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2%대에서 4%대 상승했습니다. 강한 상승이지만 대상승의 장대 양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은 확정이 되었죠.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정말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 증시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강하죠. 나스닥 22.28% 하락 중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제 나스닥 20.28% 올랐고 다오가 1.3% 올랐었죠.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파울의장 이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주가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렇게 망가지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는 아주 강력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죠. 지수가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증시 올라왔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 더 미국 증시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 워낙에 낙폭이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많이 내려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이 1.1% 올랐고 1.15% 코스닥이 1.8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이 정말로 강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외바닥인데 외바닥을 딱 찍어놓고 정말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이 거의 아주 강력하게 매집을 하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하락해 내려왔던 이런 주가를 아주 견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힘이 너무나도 강하고 결국은 수급이다죠. 수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배기입선도 몇 번 두들기고 바로 뚫고 올라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이 외바닥에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한 번쯤은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만 지금 셀트리온처럼 지금 셀트리온이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많이 내려와서 240선 위에 있죠. 여기 이 위에 있고 이 120선 언제리까지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셀트리온을 보시면 여기서 이미 비슷한 모습을 한번 보였죠. 여기서 지금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모습을 한번 보였고 계속 올라갔죠. 여기도 계속 올라가다가 240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아주 강력함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쭉 끌어내렸습니다. 아주 크게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라서면서 파동을 태우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차트의 모양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주도주의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려쳐서 쌍바닥 잡고 다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240선까지 다 끌어내리고 이 평수를 완성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어서 얘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차트가 완성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 잡고 쌍바닥을 큰 바닥도 여기 단기 쌍바닥 잡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내려서 쌍바닥 잡았는데 크게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높죠. 오른쪽이 높은 바닥 형성하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지지선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지지선으로 만들어버렸죠. 지지선으로 만들어서 지지받고 60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서는 돌아서는 모습을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완성했고 거래량이 뭐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트리거가 아주 강력하게 당겨진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외인기관 수급이 아주 좋았죠. 이 강력한 수급을 가지고 밀어올린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시장을 개인들이 9천억을 매도했고 외인기관이 9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700, 4400원 매수 코스닥은 940억, 820억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외인기관에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인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2.4%, 2.5% 정도 올라섰는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래도 추세를 돌려세우는데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차태 모양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강세 제약바이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세였는데 제약바이오도 오랜만에 아주 큰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셀티미헬스케어는 이 평선을 다 밑으로 모아서 한 번에 뚫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쌍바닥을 여기서 잡아주고 바닥이고 바닥이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240선 돌파하고 나서 끌고 내려와서 다시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서려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평선이 이렇게까지 다닥다닥 붙어있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나오기 힘든 차태 모양입니다. 240선까지 다 모아서 다닥다닥 붙였는데 엄청난 하락 이후에 이 모양새가 다시 한 번 나왔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이 아주 좋을 예정이죠. 아주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차트를 완성을 시켰고 쌍바닥 잡아주고 올라갔다가 60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장대양봉이 나왔죠.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져야 됩니다. 크게 거래가 터지지는 않았죠. 아주 큰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계속 파동을 태우면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장대양봉 거래를 실은 장대양봉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아마 11월 10일 실적이 이제 10일 날 셀티링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1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다음 주쯤에 아주 강력한 장대양봉 거래를 실어서 장대양봉이 나올 가능성 아주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차트를 모아서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셀티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 차트도 완성형이다. 그리고 앞으로 4분기 흐르고 내년도 실적은 더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부분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정고점을 향해서 치고하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라는 부분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워낙에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다시 돌아서면서 에너지를 모아서 쭉쭉 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시장은 한 번쯤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는 항상 랠리가 펼쳐졌다. 이런 과거 통계가 있죠. 이런 부분이 강하게 시장을 돌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경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죠. 금리라는 부분이나 또 물가라는 부분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큰 변수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 변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으로 휴전이 되는 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 금리라는 부분을 아주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물가죠. 그 물가가 또 크게 올라가게 하는 게 돈을 많이 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푼 돈이기 가장 크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부분이 아주 또 크게 양대축으로 작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찐바닥을 찾고 랠리를 펼치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